이번 시간엔 SubD 활용해서 이펙트 텍스쳐 만드는 거 진행해 볼 거고요 여기 보시는 이 텍스쳐를 만드는 걸 진행을 해 볼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되는 시퀀스 텍스쳐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이 텍스쳐로 유니티에서 파티클 시스템에서 등록해서 이펙트를 만드는 것까지를 목표로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텍스쳐 만드는 것까지만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플로우는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이런 기본적인 형태를 만드는 부분하고 만들어진 이 형태를 가지고 약간의 디테일들을 더 추가해서 여기서 나온 이 텍스쳐들의 각각의 컬러값을 입히고 블렌딩해서 이런 텍스쳐를 만드는 단계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 쉐입 단계에서 쉐입 매퍼 활용해서 이제 이 형태 만드는 거를 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 시작은 이 크리스탈 노이즈 텍스쳐 가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불러오셔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끌어오셔도 되고요 불러가서 이 크리스탈 텍스쳐를 위아래로 쭉 늘려 줄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폼 활용해서 이 헤이트 단계에다가 200% 해서 엔터를 계속 눌러 주시면 이렇게 계속 길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100보다 낮은 숫자를 입력해서 엔터를 계속 누르면 다시 이렇게 쪼그라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200 해서 이렇게 길게 쭉 늘려 틀어 주시고요 너무 늘린 것 같네요 네, 이 정도 진행을 하고 바로 이제 쉐입 매퍼를 불러와 볼게요 우선 쉐입 매퍼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이 텍스쳐가 이렇게 둥글게 쭉 늘어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기본적인 이 쉐입 매퍼의 파라미터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모양 자체를 이 원형으로 해줄 거냐 아니면 폴리곤 단계 다각형으로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냐 그리고 이 다각형일 때 각은 몇 개를 만들 거냐 그래서 대체로 이제 뭐 삼각형이나 오각형 정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 오늘은 이제 삼각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형태에서 이 텍스쳐를 몇 번 반복시킬 거냐 지금 이제 한 번 하면은 요 끝에서 요 끝까지 한 번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단계가 많아질수록 이제 여러 번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디어스는 이제 크기죠 요 크기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 크기 요 로테이션은 요 돌아가는 거고요 요거는 플리번트는 아마 이게 여러 번 반복될 때 중간 몇 단계를 이제 뒤집어서 사용하는 거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모양 보면서 껐다 켰다 하면서 맘에 드는 모양을 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요 부분에 엣지 부분이 나오면 안 되니까 요 부분을 없애는 걸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라데이션 노드를 가졌다가 블렌드로 요렇게 위쪽에다 그라데이션 노드를 놔주시고 멀티플라이로 이렇게 해주시면 요기 이제 그라데이션이 먹겠죠 요 위아래로 그리고 너무 이제 부드럽게 빠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레벨 단계로 레벨로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 쭉 아 요기다 놔야죠 잠깐 요렇게 네 그러면 위아래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먹는 걸 볼 수 있고요 레벨 조절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요런 정도로 네 요 정도만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을 해 보시면 요렇게 부드럽게 끝선 처리가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중간에 이제 최종 결과문들을 확인하면서 볼 수 있도록 여기다 히스토그램 스캔 추가해서 여기서 이제 포지션이랑 컨트라스트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고 있는 모양에 대한 기본적인 실루엣을 확인을 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완성 단계 갔을 때 와 어느 정도 형태 가져가면 좋겠다 라는 거 보면서 요 라디어스 랑 를 조금씩 조절해서 그냥 적당히 안에만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세그먼트도 3개 정도 네 요 정도 이게 어차피 형태 자체는 디테일 넣으면서 좀 많이 바뀔 거라 대략의 실루엣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펙트 만들다 보면 요런 이제 날렵한 요런 쉐입들을 많이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거를 요렇게 단순하게 요 크리스탈과 이제 트랜스폰 그리고 히스토그램 요런 형태로 요런 모양을 쉽게 얻어낼 수 있다는 거 요렇게 이렇게 날렵하게 깎여있는 모양 이펙트 텍션을 이제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은 요런 것들 이제 많이 봐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많고 적음은 여기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큰 덩어리와 중간 이렇게 작은 덩어리들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는 정도에서 조절해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요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형태나 그리고 요 패턴이 몇 개 반복되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세그먼트 많아지는 거에 따라서 요런 형태 조절을 계속 해나갈 수 있고요 오늘은 세그먼트를 조금 적게 쓰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형태 괜찮네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더 진행하기 전에 요 노이즈 텍스처의 변화만으로도 이 최종 결과문들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위에도 요런 것들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펙트에서 많이 활용되는 형태는 요게 제일 적당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요 노이즈 텍스처 바뀌는 것만으로도 또 되게 다양한 느낌을 볼 수 있어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최종 단계는 이제 저장을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컨트라스트랑 단계만 좀 줄여줘도 그리고 세그먼트랑 이렇게 올리면 요런 쉐입들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레벨도 좀 따로 조정을 해볼게요 요거는 그라데이션을 조금 넉넉하게 네 요런 식의 텍스쳐도 이제 이펙트 만들다 보면 많이 필요로 하는 텍스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건 세그먼트를 조금 더 늘려보고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날렵하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요런 쉐입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도 좀 더 조절해 보고 여기서 레벨값을 조금 더 조절해서 요런 형태도 얻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렉 앤 화이트 BNW 요거 활용해서도 한번 보시면 요렇게 지나서 요런 형태 그리고 요렇게 굉장히 자잘자잘한 이펙트 통해서 쉐입 보시면 요런 형태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형태로 이렇게 파라미터만 조절해 봐도 이제 의도치 않았던 형태들을 많이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시간이 되실 때마다 한번씩 요 값들을 조절해 가면서 요 형태를 익혀두면 언젠가는 어 요런 형태 써서 이펙트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할 때 바로바로 떠올려서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노이즈 텍스처 조합만으로도 여러가지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요 크리스탈 노이즈로 다음 단계를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면 이제 기본적인 형태를 만든 건데 제가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최종 목표 도달 지저점은 요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요거랑 디테일을 내면서 이제 계속 중간중간 이제 마지막 결과물을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요 형태로 실루엣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보시면 요 노드를 하나 더 활용해서 요렇게 같은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쉐임매퍼에 것만 조금 다르게 준 거고요 이렇게 굉장히 날렵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요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보시면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복사해서 요거는 서클로 만들어 주시고요 라디어스랑 위를 맥스로 그리고 요 반복되는 거를 매우 많이 주면 요런 식으로 굉장히 날렵한 이렇게 빗살무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라스트를 좀 낮추고 포지션값 조절로 이렇게 흰색에서 어두운 회색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값하고 기존에 요거는 이제 실루엣을 보기 위해서 대비값을 굉장히 많이 올려놓은 형태고요 여기서 대비값을 좀 줄여준 형태로 다시 만들어주면 요값하고 이제 요값을 블렌딩해서 보시면 기본 형태랑 요값을 요 애드서브로 블렌딩을 해서 이 기본 형태가 좀 보면 전체적인 덩어리가 이렇게 뭉툭한 느낌을 볼 수 있는데 이거랑 요거랑 이제 애드서브로 블렌딩을 하게 되면 요렇게 날카로운 디테일들을 더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인 거고요 블렌드 노드 활용해서 아까 큰 형태와 작은 디테일들을 합쳐서 요렇게 애드서브 해주게 되면 요렇게 보시는 대로 요런 디테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들어갔네요 네 요렇게 굉장히 날렵해졌죠 기본 형태 그리고 애드서브 들어간 형태 네 이펙트텍셔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 보는 형태죠 이제 요런 것들을 너무 과하다 싶으면 이제 오퍼시티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중간중간 섞어서 네 요렇게 저는 충분히 다 활용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애드서브 진행을 하면 여기까지 온 거고 그 다음 단계로의 디테일은 음 우선 요 하나하나 단계로 보면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슬로플러 통해서 보시면 요 느낌하고 요 끝에 엣지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이 중앙으로부터 굉장히 강한 에너지 파형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는 느낌 요렇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여기서 요런 느낌 사실 그 아트 스타일에 따라서는 그냥 여기나 여기서 멈춰서 제작하는 방식도 존재하고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느낌을 좀 많이 추가하는 형태의 아트 스타일을 진행을 할 때 요런 단계들을 하나 더 추가 해주면 괜찮을 거 같아요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느낌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요거 보시면 파라볼로이드 이렇게 스케일을 쭉 하다보면 이렇게 넘어오죠 요 넘어오는 건 요 타일링 모드에서 노 타일링 해주시면 이렇게 그냥 원형이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굴곡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거든요 요 슬로플러 를 통해서 이 뻗어져 나가는 굴곡을 만들어주고자 함이구요 요 꼭에 요거 입니다 그래서 요 파라볼로이드 쉐입을 써도 되구요 그라데이션 맵에서 그라디언트 라디어를 활용을 해도 됩니다 요런 식으로 요거랑 여기서 스케일을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랑 거의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원본 만들 때는 요거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요걸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요게 조금 더 파라미터 조절하기가 조금 더 편하겠네요 그래서 우선 이걸로 이제 슬로플러 를 먼저 적용을 한번 해보죠 아까 만들어 놓은 형태에다가 슬로플러 샘플 값을 많이 올려주시구요 인텐시티는 좀 줄인 상태로 슬로플러 를 적용을 해주시면 보시다시피 인텐시티 값을 통해서 이렇게 쭉 여기 밑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쭉 뻗어져 나가는 느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또 요거 역시도 스타일에 따라서는 요 텍스쳐도 그냥 기본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죠 이 텍스쳐만으로도 그래서 여기서 요걸 활용을 해주셔도 되구요 요 밈 값이나 맥스 값 보면서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아트 스타일에 따라서 완성을 해주셔도 되구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만들어 놓았던 요거 통해서 이렇게 뻗어져 나갈 때 또 다른 에너지의 느낌으로 이렇게 이 빗살무늬 보시면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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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가 추가 되도록 요 슬로플러 데이터에 조금 더 변형을 주도록 할게요 블렌드 노드 활용해서 요렇게 그리고 요 노드 넣어서 요번에는 서트랙트 보시면 이 그라데이션에서 요거를 빼준 형태구요 이거를 굉장히 적게 아예 없는 형태로 일단 넣어두죠 그걸 보시면 여기 슬로플러 느낌에서 요 오버시티 값을 이렇게 조절을 해보시면 굉장히 민감하네요 이렇게 아주 살짝만 넣어도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인텐시티 값을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쭉 뻗어져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냥 기본 형태가 좋을 수도 있고 많이 넣는 게 좋을 수도 있고 해서 각각 필요로 하시는 만큼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구요 적당히 요정도 활용해서 요 기본 형태와 요거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여기서 컨트라스트를 조금 더 줄여 볼게요 그리고 요거를 민값으로 너무 줄였네요 네 뭐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여기서 라디어스 가운데 너무 비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진행된 거네요 요렇게 이 형태에서 여기까지 요거랑 요거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저 위에 있는 형태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 큰 덩어리들이 많은 형태로 요렇게 요기랑 요기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 형태와 요 형태 두 가지가 있구요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컬러값 만들기 위해서 요 기본 쉐입하고 기본 쉐입에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냥 슬롯블러 형태의 바깥쪽 부분에만 요렇게 디테일을 추가한 형태인데요 어 이거는 사실 이거를 만드는 거랑 이거를 만드는 거랑 디테일 부분에서 약간씩의 변형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라 보시면 요 부분은 안쪽 부분 요 전체에서 가운데 부분은 변형이 보일 없죠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바깥쪽 부분만 뻗어져 나가는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 보고 싶어서 요런 슬롯블러 형태를 만들어 낸 거구요 요것도 한번 잠깐 진행을 해보면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이 그라디언트 라디어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이제 빗금 요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요기에요 이제 폴리곤에서 피라미드 형태의 요거를 스플래터 서클러 요걸 통해서 요런 텍스처를 만들어 준 거구요 사실 이 텍스처 자체도 이펙트 만들다 보면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것도 간단하게 만드는 거랑 보면 플리곤 통해서 이제 다각형을 가져오시고 사이드는 사 그리고 45도 회전해서 이렇게 마름모꼴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서큘러 스플래터 서큘러 가져오시고 패턴으로 이미지 인풀 이렇게 주시면 요렇게 보실 수 있구요 사이즈를 위아래로 이렇게 크게 얇게 네 요것도 이제 보시면 스케일을 키우면 밖으로 삐져나오죠 그래서 요것도 위로 쭉 올라가셔서 타일링 모드에서 타일링을 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어스컵스를 쭉 올려주신 상태로 패턴을 이제 마구 눌리면 되겠죠 패턴이 어마운드 200개 네 요렇게 주시고 이제 랜덤한 느낌을 조금 주기 위해서 루미난스 랜덤 요렇게 그럼 중앙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스케일 랜덤도 살짝 주시면 네 요런 식으로 만화에서 강조선 네 우리 많이 보는 그런 형태 보실 수 있구요 조금 더 디테일을 조정을 해 볼게요 라디어스 값을 조절을 해서 네 뭐 요정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마운드 값을 늘려서 네 요정도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요 값에서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이 중앙 부분을 빼준 거고 요건 이제 바깥쪽 부분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입력해 주시고 Subtract로 네 요렇게 우선은 이게 되게 극단적인 형태로 한번 보죠 요거는 이제 바깥쪽을 준 거고 또 똑같은 형태를 슬롯 블럭 이렇게 꺼내도 되고 요거 복사해서 써도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같은 형태지만 다른 슬롯 블럭 데이터를 넣어서 결과물을 다르게 만드는 보시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뻗어져 나가는 더 느낌을 많이 볼 수 있죠 요기랑 요기랑 요렇게 어머 요 느낌도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그래서 이펙트 텍스처에서 컬러링 부분을 만들 때 이제 형태는 비슷한데 이제 글로우지는 요 색깔을 입히는 과정에서 각각의 부분별로 이렇게 다양한 색상을 넣어 주기 위해서 비슷한 형태지만 디테일을 약간씩 틀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톤 거기에다가 기본 톤 기본 톤에다가 베리에이션 색감을 추가해서 이렇게 이렇게 흰색에서 노란색 굵은색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 요런 형태를 얻어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베리에이션 형태를 만들어 두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노드 구성이 위에 거랑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어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형태랑 그냥 요 형태 베리에이션이 여러 개 있으면 된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디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제 아트 스타일의 취향에 맞춰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이제 색만 입히면 되겠죠 어 요게 각각의 쉐입 요거랑 요거 요런 것들 통해서 기본 형태의 색을 입히고 블렌딩 애드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 어디에다 무슨 색을 입혀 볼까요 어 그 전에 여기 조금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스케일을 조금만 줄여보죠 어 요거 타일링을 꺼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선 요거랑 요거 두 개 활용해 볼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 형태에 가까우니까 여기다가 어 그라데이션 컬러 네 그라데이션 맵을 입력을 해 주시고 색도 뭐 본인의 취향에 맞게 가장 기본적인 요번에는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넘어가는 우리 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색감이죠 요기에 베리에이션 컬러를 입혀 보겠습니다 기본 색감도 한번 먼저 볼까요 요거랑 요거 요렇게 근데 단색 개조로 갈 때는 두 개 색을 아마 섞으면 크게 재미가 없죠 뭐 이런 형태는 근데 기왕 온 김에 사실 요 단색 개조로 갔을 때 마무리하는 방법은 단순한 형태를 만들 때 마무리하는 방법은 요렇게 먼저 하나 색감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블러 활용해서 많이 올려 주시고 인텐시티 값을 이렇게 잡아 주신 다음에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냥 붉게 나오는 요런 형태로 그냥 마무리 짓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많이 보셨던 때 굉장히 기본 형태죠 이렇게 살짝 글로 넣어서 이렇게 살짝 글로 넣어서 사실 뭐 되게 카툰 느낌 한 경우에 아트 스타일은 요렇게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하구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이번 거는 이렇게 다양한 색들이 이렇게 베리에이션 되어서 나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요 기본 형태의 색감에 베리에이션 색감을 넣어 줄 거구요 요 베리에이션 색감을 넣어 줄 때는 요 그라데이션 테이블이 조금 많이 화려해 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핀터레스트에서 이펙트 텍스처 같은 것들 한번 검색해서 좋은 레퍼런스 이미지를 가져다가 요렇게 여기서 이제 그라데이션 테이블에서 이렇게 픽 픽그라데이션 활용해서 이렇게 쭉 잡아 주시면 여기 사용되어 있는 색감들이 여기로 넘어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거꾸로 들어갔는데 인버트 포지션 해 주시면 되구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색깔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끝 부분은 검은색으로 애드를 쓸 거기 때문에 해서 보시면 네 이렇게 기본 색감하고 기본 색감을 조금 더 과감하게 활용을 해 볼까요 다시 맞추고 요색에 네 기본 색을 요런 색깔 베리에이션 느낌 괜찮네요 붉은색도 붉은색도 음 조절을 하다보면 위에 색감하고 얼추 비슷해지고 있죠 어 요런 느낌도 괜찮은 거 같구요 네 요렇게 색이 많이 번지는 느낌으로 네 요거는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요 완성 형태를 보면서 기본적인 쉐입을 조금 더 조절해 볼 수도 있구요 세그먼트도 세그먼트도 조정해 볼 수 있고 요런 경우는 이제 요렇게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요런 식의 느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 드렸던 요 시퀀스 텍처로 만드는 거 그 전에 애니메이션 되면서 요 느낌 한번 보시고 싶으면 요 세이프 트랜스폰을 넣으시고 뭐 이걸로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는데요 좀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요거를 입력을 해 주시고 결과물을 보면서 Y값을 주시면 요렇게 베리에이션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옵셋도 해 보구요 요런 식으로 쉐이메퍼에서 세그먼트를 조금 더 줄여서 저는 요 삼각형 형태가 제일 무난하지 않나 싶더라구요 베리도 조절을 한번 해 보시고 요런 느낌도 괜찮네요 이렇게 여기서 또 바꿔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비슷한 모형이 나오는 형태로 베리에이션을 만들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파형의 이펙트 텍스쳐 만드는 거를 진행을 해 봤구요 요 노드 형태도 저 올려놓는 페이스북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